1. 5. 아! 잠깐만! 2. 3. 3. 5. 이겼다! 너희들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제가 하나도 없어! 저희가 10명이라고 해요 저희가 10명이라 6명 빌려 드릴까요? 진짜 하나도 안 창피해 누가 봐도 질 만한 게임에 진 건데 이런 두 달이야 처음 해봐 자리 한번 바꿀게요 자리 바꿔! 자리야! 자리가 좋네 자리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내리막길이야 10대운데 못 이기죠 스토판 다리 끌고 있어 준비! 가자! 가자! 여기가 끊겨! 누워! 누워!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하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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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자, 다음 거 맞죠? 괜찮으세요? 다음 거 뭐예요? 야, 누웠어, 우리? 이렇게 누우라는 게 아니잖아! 다 된 병! 다 된 병! 다 된 병! 얘 죽었어! 자기야! 남자친구 생겨요, 남자친구 생기세요! 자기야 미안해! 다 된 병! 치열했다! 얘가 중간에서 힘을 너무... 583성으로 갑시다! 583성! 한 번만 켜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완전!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무것도 없이 5대5 합시다! 응? 다 빼고! 5대5로! 저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저거 안 졌지, 그렇지!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무게중심이 더 뒤로 실리니까 힘이 되는 거지! 무게중심 때문에! 무게중심 때문에! 이거 무게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치주는 남자를 처음 봐요, 정말! 저희는 매주 봐요! 아, 그래요? 이게 기분 치라! 자, 깔끔하게! 5대5! 오케이! 빼고 빼고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진짜 많이 봐드리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오, 우재! 이제 우재가 좌우로 안 앉아져야 돼! 하는데 혹시나 춘는 일, 혹시나 이거 조금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이 정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5cm 드릴게요! 오케이! 5cm요? 그거 10cm요! 10cm야! 10cm 좋아! 어차피! 고마워요! 오케이! 오늘 진짜 서비스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오케이! 고마워요 진짜! 아, 여기 가게 맛집이네! 오늘 2심이 좋아! 어, 맛집이네! 2심 좋아! 마지막 게임입니다! 아, 진짜? 서비스 안 돼요 이제! 예쁘게 봐주세요! 일단 누워! 일단 무조건 누워! 자, 준비! 어디 가야지? 깜빡이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chlag!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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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ut! 나왔어 오,strom! 아, Emmanuel Tabukaji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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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하나만 하여, 하나만 하여 아, 추천해 추천해, 끝까지 안 놓고 있어 아, 왜 안 되지? -"미안이 들였는데?" -"왜 안 돼?" 아, 왜 안 되는 거야? 너무 편하다! 자! 아니야 깔끔하게 나랑 우영이랑 우자랑 춘미 누나, 은실 씨 명성이 셋이 한 번 아니야, 아니야! 3대 3? 저희 2 대 3! 여기 여자 둘하고 남자 셋! 안돼 안돼 안돼! 야! 너네 진짜 자존심도 없어? 누나, 우리가 자존심 걸고 할게 2 대 3을 하니 아니 3 대 3! 3 대 3이라니까 누나! 저희가 그냥 홍길동련 자존심 걸고 아니 나 안 들어가도 돼? 네! 네, 하겠습니다! 자, 3 대 3! 자, 드론 잘 찍고 있죠? 뭐 하는 애냐? 진짜? 가운데를 하겠습니까? 자, 가겠습니다, 준비! 1, 2, 3 1, 2, 3 1, 2, 3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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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쩌라고! 진짜 2대3하고 진짜 2대3하고 이것도 안 되면 1대3! 뭐 어쩌라고! 야 진짜 너희들 최선 다한 거 맞아? 최선 다한 거 맞냐고 그만해 아 진짜 이게 진짜 명예훼손 아니에요? 아 카메라 왜 찍어 다 꺼요? 꺼 꺼! 뭐하는 거야 이게? 진짜 2대3 해보자! 아 진짜 2대3! 아까보다 더 빨리 졌어 아까보다 더 빨리 졌어 이건 뭐야? 어떻게 해야되는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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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냐 이거? 근데 우리가 이익이 없잖아 편안하게 편안하게 해 이근재근가 날 거 같은데? 근데 이건 이기지! 얘가 3명인데 근데 이건 이기지 난 맞네? 저기 작정도 안 좋아 하나 하나 하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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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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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안돼!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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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착! 요.. subsidi정ian 아али redund between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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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아니 언니, 누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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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 콩콩 까매, 콩콩 까매! 자!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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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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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쳐! 버텨야 돼, 버쳐! 우리 자속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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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어, 명산이 걸어! 명산이 걸어와! 할 수 있어! 언니, 일어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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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끌어야 돼, 지금 끌어야 돼! 지금 끌어! 어, 나 힘이 없어, 이제! 어, 나 힘이 없어, 이제! 이건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다! 와! 말도 안 돼! 야! 야! 안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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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우와!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진짜 안 돼, 이건데! 이건 안 돼! 이거다, 이거다! 안 돼, 이거는 배꼽이야! 이거다, 이거다! 안 돼, 이거는 배꼽이야! 카메라 안 돼! 아이씨! 때려쳐! 무슨 운동회야! 야, 나중에는 우리 장선수 혼자 끌더라! 나 나와봐요, 우리 셋이 하나 번개! 안 돼, 이건 안 돼! 진짜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이건 배꼽이야! 카메라 안 돼! 아이씨! 자, 줄다리기는 100팀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재밌다. 자, 그러면 이제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출발점이고요. 한 바퀴씩 도십니다. 그래서 순서를 잘 짜야겠죠? 순서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순서를 좀 정해서... 3대3 가! 에이스 3명! 우리 에이스 누군데요? 우리 에이스 진경이! 진경이라도 알아! 남자 셋 3대3 하면은... 해볼 만하다! 오케이! 콜, 콜! 남자가 해줬고 왔으면... 아니, 얘는 안 뛰었어. 아니, 얘는 안 뛰었어. 기본값이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하루 진행하시면서... 네. 어떤 남녀의 기본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값을 홍길동연이 많이 바꿔놓으셨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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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 가는 거야? 저 우영이... 저기 가게 되는구나, 저렇게. 오케이. 우리는 그럼 남자 둘, 여자 하나. 네. 우영이랑 우영이랑 뛰어. 우영아, 너 학교 다닐 때 100m로... 저는 학교 안 다녔어요. 학교 안 다녔어요. 그럼 이쪽 팀은 누구, 누구예요? 저희... 이렇게 셋이. 아, 명소연이가 뛰어야죠. 아, 저희는 완전 에이스 세 명 나오는 거네. 에이, 남자 두 명이 나오는 대신에... 에이스 두 명이 못하는 사람 한 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진경 언니 나오게 할 거야? 어? 아, 진경? 아, 진경? 아, 진경? 아, 진경 보다 내가 난 것 같아. 아, 진경 보다 내가 난 것 같아. 아, 이 정도였어요? 눈으로서는 안 돼. 눈으로서는 안 돼. 누나부터 달래요, 아니면 어떻게 해? 누나부터 떼야지. 아, 안 돼. 네가 진짜 또... 따라 잡을까? 진짜 따라 잡을까? 너 마지막에 뛰어. 진짜, 진짜. 진짜 따라잡을 거지, 너네가. 오케이, 이렇게 세스 뛰고. 다닐 만해, 다닐 만해. 너 몇 개야? 26개입니다. 너 몇 개가... 기수가... 예수님이 26개입니다. 기수가 차이가 많이 나네. 예예, 많이 차이가 나네. 나 95년. 엄청 힘들어요, 체력이. 95년이요? 너무했다. 예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뒤를 잘 부탁드립니다. 뒤를 잘 부탁해. 자, 자세! 해서민! 적금을 달래라! 자, 준비! 벌써 힘들어. 나 다치지 않게. 이메고 파이팅! 이메고 파이팅!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덕분아! 좋아 좋아 좋아.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어! 파이팅 파이팅! 뒤도 좋아 보지 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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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올 데리네. 하나! 간다 간다 간다. 공 Olivia JK one hit Go go Aus. Garb pick1. 가급 IB. go to go. gather. Ty God drive. my brother oh go. 가자 Harper rescue. we 너무 portrait 束usement ай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아직 멀었어! 포기하지 마! 아직 멀었어! 포기하지 마! 왜 때면 좋아! 뭘 따라잡아! 니들이! 따라잡는다며! 이게 뭐야, 니네!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그만해요! 우재형이 먼저 택해! 숙이 누나가 따라잡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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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3대3 한 번만 가자! 그래, 남자를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쉬고! 남자 3대3 하면 승산이 있나요? 승산이 없을까, 겁나서 못하겠어! 아니면 우재씨랑 으뜸이가 빠르니까 둘이 대결하는 건 어때요? 오, 괜찮다! 차라리 단판승으로! 왜냐면 한 번씩 뛰었으니까 괜찮잖아! 포기하지 마, 둘이! 나와! 나와! 시부슨! 왜? 우재 오빠 체력 돌아오기 전에 빨리 뛰게 해주세요! 우재 오빠 체력 돌아오기 전에 빨리 뛰게 해주세요! 으뜸아! 오늘 안에 안 돌아와! 흫! 아! 자, 이걸로 진짜 그냥 뭐 더 없습니다! 그냥 한우 결정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야 우재야! 한우다! 이미지 이런 건 생각하지 마. 이겨도 돼! 알겠지? 자 준비! 가장 승! 이겨도 돼! 가장 승! 이겨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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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잘해 봐! 오늘 우재 여자 다 이겼어! 너무 잘해! 야 우재야! 너 여자 다 이겼어! 야 그래도 그렇지! 그걸 또 이기냐! 야 그래도 얘가 여자한테 강하네! 다 이기네! 유지비도 잘했어! 야 우리 우재! 수고했어! 여자 이겨놓고 그렇게 의기양양한 표정 짓기 있냐? 와 근데 농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직선 줄어라 그래갖고 내가 좀 봐줘야 되나 생각했거든요? 네! 엄청 빠르지? 파란색 옷이 여기 있어! 너무 가까이 있어! 파란색 옷이! 파란색 옷이 여기 있어! 솔직히 초반에 질 뻔했어 우재야! 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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